저희가 2부에서요. 잠시 후에 5시에 조선중앙TV 생방송으로 기자회견 발표하는 내용, 북한의 북한 방송 TV도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고용환 선생님 나오셔서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나오십니다. 그래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처형은 또 왜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오늘 또 2부에서 1시간 동안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지금은요. 장성택 이야기를 잠깐 떠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부정 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다. 이런 내용이 담긴 징계안을 제출했던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요. 장하나 의원이 이들을 향해서요. 바로 역습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요. 155명 대 장하나 의원 1명이. 1대 155로 싸웁니다. 근데요. 새누리당이 뒤로 물렀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뭐라고 하냐. 징계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새누리당 바로 꼬리 내립니다. 기존의 징계안 철회하고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구만 삭제하고 그리고 징계안을 수정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새누리당이 하니까 지금 화가 나신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였다.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다. 증거를 갖고 오셨습니다. 변이재 미디어워치 대표 그리고 당시 경선에 직접 참가했다가 떨어진 강석가 고려대학교 연구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떨어지셨어요. 부정선거 뭐가 부정선거였습니까. 어느 분이 얘기할래요. 제가 먼저 아쿠아를 하면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38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가 자기소개서와 정책보고서와 동영상 홍보 이 세 가지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해야 될까지가 천 가지가 넘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단 1박 2일 만에 심사를 해서 382명을. 2명의 세 가지 자료를 1박 2일 만에 심사해서 무려 300명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상적인 심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물리적으로 볼 때. 자료는 엄청 많이 내고요. 맞습니까. 5분짜리 동영상하고 서류 두 가지를 제출을 했는데 그리고 또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과연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가. 각 분야 30대라고 해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궁금했는데 또 처음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면접은 가겠구나. 장난식으로 된 사람들 빼고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죠. 자문도 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100명만 뽑아버린 거예요. 면접을. 이제 지원을 다 받고 갑자기 발표를 할 때. 서류 전형이 그러니까 382명 중에 280명에 떨어뜨리고 100명 남긴 거네요.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안 했는데 평가 항목을 보니까 처음에 지원할 때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하면서 자기 자랑할 거 쓰지 말라는 식으로 했는데 기여도, 사회 공헌 이거를 40%를 배점을 했더라고요. 그게 스펙인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너무 순진하게 믿고 이걸 안 써서 떨어졌나.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거기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다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서 보름 이상 이렇게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했더니. 심사기관도 공개를 하자. 그런 얘기는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고. 부정선거가 증거가 되는 걸 갖고 오셨습니까? 뭘 갖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2012년 2월 5일 날 민주당 기록에 나옵니다. 채점 기준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40점, 20점, 30점 이렇게 해놨는데 2월 6일, 7일 이틀간에 걸쳐서 채점된 내용에는 달라요. 채점 기준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점 만점의 항목에 막 15점 맞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돼 있고. 원래 0점은 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 자체 규정으로. 그런데 0점도 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한 명은 또 빠졌다, 들어갔다. 저기 뭡니까? 15, 15, 15, 15가 하니까 10점 만점인데 15를 준 거예요? 네, 15로 줬단 말이죠. 아, 15점은 줄 수 없는데? 네, 10점 만점인데.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채점 기준을 바꿨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2월 5일 날 채점 기준을 확정해놓고 6일부터 채점했는데 채점하면서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또. 막 채점하면서 실시간으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죠. 기준을 미리 얘기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신청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심사위원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왜 이번 심사위원은 또 한 명도 없고 도대체 누가 0점을 줬나 하니까 밝힐 수가 없다 그래요. 심사위원은. 좋다. 그럼 원래 채점을 하면 자필 서명합니다. 이렇게 채점해가지고 심사위원이. 그럼 자필 채점 서명 보자. 내가 누군지는 안 보겠는데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못 보여주겠다. 법원은 제출 못했고 끝까지 못 보여주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정하게 정확한 심사위원이 자기 이름 말고 채점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분명히 보여줬겠죠. 법원에다가. 대충 자기들께 사온 다음에 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저 채점 뼈도 법원에 거의 마지막 날 갖다 냈었어요. 안 내다가. 그러니까 10점 만점인데 15점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하루 만에 바꾼 거다. 만점을 바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심사위원 한 줄이 그냥 완전히 총으로 없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2번부터 7번까지 심사위원인데 2번 심사위원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팀 중에 3팀이 없어졌다면서요. 나중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20대 남자, 20대 여자, 30대 남자, 30대 여자 4팀을 만들어서 심사했대는데. 그러면 나머지 3팀은 7명이 심사하고. 나머지한테 6명이 심사하고. 뭐 다 다른 사람들이 심사해가지고 똑같은 점수 가지고 기준을 냈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완전 다 불공정. 그러면 7명이 심사하는 게 0점이 원래 없기 때문에. 7명이 심사하면 그 사람들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 팀이. 나중에 평균을 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했는데. 평균을 냈다. 한쪽은 7명 심사하고 한쪽은 6명 심사하고.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 심사위원은 존재하지 않았었고. 대충 이제 예를 들면 장하나라든지 김광진아인지 될 애들 빼놓고. 나머지 300명은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떨어뜨려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떨어뜨린 거죠. 상식적으로 1,000개의 서류를 검사하려면요. 우리가 이번에 매체 2편 개현되어 있는데. 단지 칼럼 20편 심사하는 데 1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1,000개의 심사를 하는데 1박 1일 동안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애를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종이 던져서 떨어뜨린 거죠. 종이 던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0점, 15점, 5점 주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만점 이상을 준 점수가 있었고. 그리고 0점은 줄 수 없도록 규제가 돼 있는데. 채하점수 2점으로 돼 있는데. 채하가 2점인데 0점이 2개 있었고. 어떤 팀은 7명이 심사를 하니까 유리하고. 왜냐하면 0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7명이 하면 최소 2점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6명이 심사하니까 손해고. 이런 얘기죠. 제가 정리한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는 끝까지 그냥 심사위원이 7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왜 갑자기 채점표 중 하나는 2번 심사위원이 없이 134567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거기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채점표랑 이런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채점표는 저한테 1시간 주면 그것보다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1시간도 안 걸려서 만들었든지 조금 모자란 사람이 만들었든지 그렇거든요. 1시간이면 이 채점표 만들 수 있다. 왜 심사위원을 공개를 안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랬던 거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저희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심사위원 좀 보자. 그런데 심사위원 절대 공개 못하게. 나중에 2차 면접 심사위원들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왜 1차 면접 심사위원은 죽었다 깨도 공개 못하겠는가. 심사위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장하나 의원이 본인이 여기 대해서 사실은 본인 책임은 아니에요. 본인은 선수니까. 그런데 본인이 선수인데 제가 얘기해 1차에서 합격하니까. 장하나, 김광진은 합격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0명 정도. 그때 부정 가지고 제가 트위터 상에서 당신들이 청년 정치인 되겠다는 것은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지금 이 사태에서 부정이 벌어져서 수많은 동료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 문제지기 하나 했을 때 합격한 100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여기 대해서 공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들은 대부분 다 노무현의 정신, 정의구현 떠들어 됐었거든요. 그 합격한 100명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자기 동료가 떨어졌는데도 자기들 배치 달려고 다 눈 감았던 사람들이고. 그게 합격한 게 장하나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새누대당한테 소송한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고. 탈락한 동료들을 위해서 장하나 의원이 그 당시 책임자는 한명숙 대표와 남윤인숙 의원입니다. 그 둘한테 진상을 규명해달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하나 의원은.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제가 볼 땐요. 새누대당에서는 이재영 의원, 김상민 의원을 그냥 찍었지 않습니까? 사실 깨끗한 거예요. 어차피 정해놓은 거 그냥 그렇게 찍는 게 맞는 거지. 괜히 이런 형식을 뭐하러. 해놔서 400명의 피해자를 지금 양산해놓은 거고. 이렇게 열받는 우리 또. 더군다나 민주당은 또 자기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저 강석하입니다. 강석하 우리 연구원. 꼭 박사이신 것 같은데. 자기들 또 흥행 선고시킨다고 이 지원 동영상들을 다 실명으로 다 공개했어요. 인터넷에다가. 완전히 다 실원인데 공개된 상태입니다. 지원자들이. 아 지원자들을 실명으로 공개했습니까? 실명으로 동영상 다 공개해놨고. 또 본인들이 민주당 관계자 하면서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 지원한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인식농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지원자들 전체가 이 선거 무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기각되니까 보나소송 가려고 그랬는데. 뭐 다 부분 다 젊은 직장인들이니까 민주당 야당 권력과 맞서하는 게 부담스러서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장안하 의원이 자꾸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면 소송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소송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의를 부르셔야 될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경선 의혹에 휘말려가지고. 여기에 전부 입 다물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혹시 잃어버릴지도 모른 배지가 생길까 봐. 이런 건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그때 제가. 아주 비겁했다 이거지. 정말 제가 정말 좀 절망스러웠어요. 우리나라 이래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정치를 끼고 그랬던 청년들이. 이 코앞에 벌어진 부정을 눈감으면서. 뭘 정의를 노라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또 노무현 정신을 파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삼당합당대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걸로 정치한 사람 아닙니까. 당연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멋졌죠 그 당시에.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때. 그때 뭡니까. 청문회 할 때 전두환 정부 청문회 할 때 얼마나 그때 멋지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지금 장하나 의원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괜찮아요. 핸드폰을 안 끄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명숙 대표 그리고 남윤윤수 의원한테 이렇게 피해자들이 호소하니까. 진상규명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지. 엄한 세누장 사람이라고 싸우는 거 명예 회복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소감이. 저는 또 당시 황당했던 게 합격한 사람들은 저는 입장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 쳤는데. 여긴 불합격이 있겠죠. 서면에서 불합격한 거죠. 떨어진 사람들도 뭉쳐서 우리 합격자들을 돕고 아름다운 승복을 하자면서 저희들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한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패배를 아름다운 승복을 하자 하면서 저보고 승복 안 한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제출. 보여줘도. 그래서 그때 가장 앞장서서 저를 비난하던 분이 공교롭게도 증거자료를 받고 보니까 0점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0점을 받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김강진 의원 비서관으로 취직을 했더라고요. 같은 청년 비례대표 원서 내놓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되고 그 밑에는 비서관 되고. 저를 열심히 이제 비난한 공로로 아마 비서관이 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중앙TV 판결문 낭독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